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할 건 티톡인데 티 티 톡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티톡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얘기해볼 주제는 얼굴이죠? 얼굴 하면 떠오르는 게 저 그림이요 얼굴은 그림이다 제가 항상 그림 그릴 때 사람의 얼굴 잘 그려요 내가 항상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얼굴이 되게 많긴 하지 형태를 다양하게 그리잖아 얼굴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어요 또 얼굴에 뭐가 있을까? 드레조의 얼굴 뜻이 두 개잖아 어디에 얼굴 대표적인 사람을 뜻하는 게 있고 진짜 기가 막히게 생긴 애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사히 얼굴이 정말 아사히 얼굴이 정말 그냥 꾸준히 그냥 열심히 일하네 열심히 일하네 서로 얼굴에 담고 싶은 부분이 있어 부럽거나 항상 생각했었는데 얼굴 형이라고 하나? 이 골격들 응 근데 그게 되게 예사롭지 않아 예사롭지 않아 그래서 표현이 너무 좋은 거 같아 그게 너무 부러워 드레조는 올 얼굴이네요 네 우리가 많은 얼굴도 보여줘야 될 거 같아 그렇지 슬픈 것도 그렇고 기쁜 것도 그렇고 맞아 맞아 우는 거나 우는 것도 그렇고 완전 없는 거나 보여주면 좋겠지 얼굴도 여러 가지 있잖아 맞아 맞아 그런 것도 다 나 먼저 해 부끄럽네 아 칼라 애기야 제대로 할게 제대로 할게 못 보겠어 지금 저희들이 웃음참기 하는 거 아니죠? 웃음참기 하는 거 같아 갑니다 이런 거? 이거? 좋은데? 응 3초 만에 3초 만에 3초 만에 3초 만에 여기를 좋네 우리가 얼굴에 대해 얘기했잖아 내가 너를 많이 봐 봤고 많이 친하게 지냈지만 너희 얼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인 거 같아 그래가지고 얘기하기도 어색했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지 티톡 이러고 얘기할 데 없잖아 우리 평소에 생각을 안 했던 것들을 오늘 많이 생각하게 됐고 신선했던 것 같아 신선했지 신선했지 손에 땀이 많으시네요 긴장했나봐요 이거 긴장 했나봐요 착 skate